이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신앙을 30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가난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림의 복이란 말이에요 누림의 복 가난은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누가요?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장군이에요 요수아 장군 그래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울나누기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 바로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울나누기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은 뭘로 하느냐? 바로 요 고울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해로시나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본분왕이라 그러잖아요 본분왕 그래서 노마가 유럽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나라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본분왕을 세워 본분왕을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본분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본분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가 보금에 보면 고울나누기 나잖아요 그래서 한 왕이 한 귀인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왕이 만왕의 왕 재림예수가 되려고 이제 갔단 말이야 가기 전에 누구를요?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달란트를 다 맡겨준 거예요 문화로 이거는 문화로 나와 달란트를 다 맡겨줬어 직임을 다 맡겨놨단 말이야 그래놓고 어느 때 돌아왔단 말이야 이게 재림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불원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아멘 다 서야 돼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그때 가서 다 밝혀져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거기 가서 다 잘 밝혀지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결산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한 종이 딱 먼저 나오더니 왕이요 왕이 나한테 한문화 준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줬지 그것 갖고 저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열문화를 당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열 고울을 가져라 열 고울 열 고울의 왕이 되는 거야 열 고울의 왕 이게 천년 왕국에서 지금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비유예요 이게 이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야 이게 가난한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야 이 한 것만 여러분 알아둬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백발시로 달라져 버리는 거야 지금부터 가요 그래서 남기는 종이 돼야 돼요 남기는 종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강 들어가서 우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확 누림이거든 여기 가서 누리는 거야 이게 한풀이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러면 요구의 이 결정은 뭐에서 나느냐 광야에서 결정난다는 거야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도 되지만요 여기서 사실은 승부점이 나는 거야 내가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건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한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나한테 돈 버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은 누리면 뭘로 누리냐 바로 천년왕국 고을 나누기 동에서 이게 왕로를 단단하는 거야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여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돼야 돼 우리는 여기다가 승부점을 둬야 돼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부점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못했더라도 내가 빌리에이치처럼 돈을 많이 못 벌었더라도 이 천년왕국에 우리는 승부점을 둬야 된다 여기다가 우리의 목표를 삶의 목적을 여기다 딱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최후의 승부점 어디냐?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여기다가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야 결국은 왜 우리가 타락을 하느냐 왜 우리가 흐르져거리냐면 바로 여기에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눈이 안 열렸느냐 바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어 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래서 못 도망치는 거예요 정강욱 목사님한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도망가 봤거든 에이씨 막 목사님만 때려다녔더니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고 맨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말이야 젊은 사람이 말이래 사기나 친다고 아니 내가 언제 사기를 쳐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기 쳐본 적이 없어 전 목사님이 카드 만들라 그래서 가서 카드 만들라 그랬더니 그게 효과가 없다고 나보고 사기 쳤다고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요 에이씨 이놈 거시지 예 도망쳐야지 그래서요 조카 도망쳐 있었어 조금 도망쳐서 이걸 해보니까요 이야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야 참 신기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내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내가 잠깐 떠나봤어요 잠깐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막 족구에 미쳐가지고 그냥 또 족구에 미쳐가지고 전국 족구연합회를 다 조직을 해가지고요 그냥 또 족구 대회만 하고 어 그런 막 난리를 치고 댕겨요 나는 또 별나게 또 그러고 댕겨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나여서 이걸 해보니까요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튕겨버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버리잖아요 참나 근데 설교를 해보면요 지가 알아요 이게 내 안에서 지금 튕기는 말씀인지 내게 지금 임하는 말씀인지 내가 알아버려요 설교자는요 다 알아 자기가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튕기는 기도가 있잖아요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딱 기도를 해보면 어? 이상해 왜 기도가 이게 튕기지? 어? 왜 말씀이 자꾸 튕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말씀 있어 임하는 싹 젖어서 흘러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메 그래서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그러는 거야 자 우리는 다 천년왕국에 가서 다 우리 한번 한번 왕노름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한번 힘 있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대장정을 거쳐왔는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천년한 거예요 천년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말하려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건 다 했어도 만약에 여기에 눈이 딱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서 눈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눈이 멀어지고 여기에서 관점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망해버려요 우린 여기서 다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